디자인이 미쳤다는 얘긴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짜 내가 테크닉이요. 디펜더 이거 괜찮으면 자 오늘 그래고 테크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제품이었고 공개 전부터 이게 막 사진이 여기저기 돌면서 테크닉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오늘 조립하고 리뷰해볼 제품은요. 바로 42110 랜드로버 디펜더 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2573피스에 가격대는 279,900원 28만원대고요. 높이가 24cm 그리고 길이가 43cm에 달하는 전형적인 테크닉 포지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징이라면 랜드로버 디펜더 실제 자동차가 사실 단종됐다가 내년에 2020년에 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레고로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2020년에 나오는 자동차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살짝 둥글둥글해요. 오히려 레고가 각진 부분들을 표현을 잘해주면서 실제 차보다 더 예쁘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미쳤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미친 디자인일지 실물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벌써 거의 5년 가까이 타가거든요. 디펜더 이거 괜찮으면 바꿀 돈이 있어야지. 여기 뒤쪽에 보시면 요런 요런 부분들 탈착도 되고 서스펜션이 요렇게 되고 당연히 스티어링 휠도 요렇게 움직여진다. 과연 2,573피스를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형 제품들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박스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5개 타이어가 5개라는 거는 오프로도 뒤에 딱 붙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봉지는 많다. 요런 색감이 진짜 너무 고급집니다. 요기에서 살짝 싼 티가 나주면 이제 레토나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고급진 카키 세기기입니다. 요거 한번 열어서 조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 뼈대는 완성됐고요. 중간에 조립해보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내부가 복잡하다. 좌우가 달라요. 이제 이 위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6시간의 조립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한 5시간 4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조립하는 손맛은 너무 좋았고 외관도 외관이지만 안쪽 내부를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던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뉴비틀이나 폭스바겐 캠퍼밴, 미니쿠퍼 이런 거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렇게 외형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그런 녀석이고 문을 열었을 때 바닥부터 안쪽에 이런 기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 여기 디펜더 대시보드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헤드 자체도 움직여지는 게 되고요. 기어들이랑 보이시죠? 요렇게 문을 열어보면 와, 이 내부 디테일 소름입니다.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진다라는 거 이 6기통 움직이는 거 보소! 호수에 뭐 진짜 실제로 이런 애들의 기믹은 없어요. 약간 라지에이터 느낌도 확실히 주고 너무나 표현이 잘 되어 있다.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걸 조립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거 굉장히 소름 돋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랜드로버라는 마크가 딱 달려있고 점잖게 예쁘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요런 식으로 부품들이 남았습니다. 조립하면서 부품이 몇 개가 남았어요. 구동은 뭐 다 잘 되니까 핵심 부품들은 잘 끼워 맞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이걸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짠! 고무줄을 이용해서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요 탄성을 주는 거예요. 기어 내부를 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짐을 싣는 용도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를. 그냥 요대로 두면 슬라이딩으로 탁 들어가고 닫혀있다가 얘를 살짝 돌려주면 요렇게 빠져서 다시 오고 실물 혹시 사진으로 보신 분 계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테일랜드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당연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할 수 있고요. 들어서 열어보면 랜드로버 깨알 스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당연히 있죠. 그냥 움직여지죠? 요렇게 돌리면 핸들이 돌아가요. 위에 조향장치가 요렇게 돌려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내가 가겠다. 요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돌릴 때마다 안 해보시면 핸들이 돌아갑니다. 보십니까?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서 사륜구동 그 시스템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요런 것들은 침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맞을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침대 아니겠다. 진흙탕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 말고 차! 차! 진흙탕에 빠졌을 때 이런 거 이제 대고 올라가잖아. 왕 해가지고 혹시나 용도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테크닉 제품들이 대부분 그래도 쇼바들을 다 채용해줬지만 오프로드답게 쇼바들이 굉장히 요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여진다라는 점. 뭐 이 정도는 껌이지만 나의 조립설명서 내 조립설명서를 내가 사뿐히 지려밟고 가는 그런 모습. 자,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로 해서 간다. 쇼바의 움직임만으로도 여러분들도 아, 이 녀석이 어느 정도의 물건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비교하려고 포르쉐를 하나 가져왔는데 야, 요거 제가 조립해놓고 리뷰는 안 해드렸었는데 요 녀석은요. 42096 포르쉐 911 RSR입니다. 올 1월에 출시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요 녀석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황색 포르쉐 포르쉐 911 GT3RS 고녀석이 449,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부품수가 한 2,700개 정도. 그렇게 따지면 이 녀석이 지금 부품수가 2,573개거든요. 부품수가 거의 100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16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는 그 포르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 녀석도 부품수가 1,580개입니다. 근데 가격대는 249,900원. 부품수가 딱 1,000개 차이가 나는데 가격대는 오히려 얘가 4만원밖에 안 비싸면 가성비로는 사실 이 녀석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어요. 요 녀석도 테크닉답게 쇼바가 요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바닥에 닿아서 그런 건가? 아니야. 이거 조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 달린 피스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하지만 또 요 녀석은 같은 쇼바가 움직임이 있지만 움직여짐이 요 정도다. 크기는 지금 얘가 더 크잖아요. 1,000개 이상 부품수가 줄였다는 거는 이 안에 내용물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향 장치는 당연히 되지만 앞에 따로? 뒤에 따로? 가운데가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 이 녀석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가 굉장히 복잡하고 진짜 내가 테크닉이요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맛깐 보여드리자면 이 녀석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이 뒷모습은 예술이고요. 이 안쪽에 엔진 룸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엔진이 돌아가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죠? 이게 원래 우리 레고 테크닉에서 쓰는 엔진인데 이 녀석은 또 약식 엔진을 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이 6개의 엔진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내부를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문 여는 것도 굉장합니다. 이렇게 열면 슬라이딩 도어 딱 이렇게 핸들도 당연히 조향 장치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기아가 중립이 있고 리버스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기어가 딱 딱 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어에 따라서 뒤로 후진도 할 수 있고 전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로우라고 써 있는데 딱 중립, 로우, 하이 이렇게 다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뒤쪽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거는 이제 파워 펑션을 연결하면 도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또 귀여운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윈치가 있어요. 윈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젖혀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어에 딱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밀어주면 얘가 빠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또 끌어올리려면 얘를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싹 빨려질 때 얘가 움직이죠? 계속 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니까요. 포르쉐 911 RSR 너무나 명품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경주용 자동차답게 스티커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스티커 작업이 스티커 한 장이었나?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스티커가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녀석이고 실제 자동차는 이 녀석이 훨씬 비싸지만 레고로는 이 녀석이 더 비싸다라는 거 부품수도 더 많다라는 거 여러 말씀까지 드려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레고 테크닉 끝판왕 전에 예고해드렸던 그 녀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대단한 녀석이 또 온다! 정리해주세요! 공개 정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